하나님 나오셔서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형사와 예수님을 입장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주님으로 만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성탄들을 맞이하며 이 귀한 전날에 저희들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자네들 그동안 준비한 찬양과 율동과 여러가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임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모으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 은혜와 함께 기뻐하는 찬양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찬양식으로 앞서서 우리 새 철치에서 준비하는 새 철치 있습니까? 예 우리 새 철치에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찬양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다음 내년에는 찬양식으로 하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독창으로 신우 광주 중우 진주에서 All Holy Night를 연주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도 나올 때 우리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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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시 정수님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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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뭐. 예. 예.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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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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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잘한다 여러분 우리 예원이가 나왔어요. 발령을 늦은 줄 알아요 예은이는 예기생이 어려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끌어 박수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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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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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우리 안 되지 못하실 멤버는 아마 안인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하하하하 이제 우리 잠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조사님과 성에 나올 거거든요. 항상 붙여주신 많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는데 나오셨을 것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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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왔을 때 정말 피아노도 전혀 못했는데 교회와서 기도하고 연습하니까 훌륭하게 자자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대집이죠. 제니 상수 중에 나와서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파 한 번 쳐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차연 인사하고 경례해.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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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части es 안 graders 그리고 김용진우, 김, 나우터 우리 준비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촬영 정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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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습하게 되는 우리 또 선생님 있죠? 우리 유니스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직사람 리더만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니스한테 박수 좀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요. 정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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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정말 저도 이렇게 입만 들리니까 마음속에 요동이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요동이 됐는지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온 조랑이 있습니다. 지금, 스킷이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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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 예수 2 아멘 2 1 1 네마새로워, 네마새로워 네마새로워, 네마새로워 네마새로워, 네마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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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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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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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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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군 웨이나 웨이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 위해서 김호와 박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선물이 있답니다 감동입니다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선물이 있답니다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선물이 있답니다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선물이 있답니다 다시 한 번 플랍 버튼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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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도전 우리 청년들 다 올라와서 윤파블락에 올려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현이, 우리 시현이. 우리도 여기있습니다. 다 나와서 시현이 한 번. 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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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겠어요? 네, 청년들. 수고많이. 네, 네. 이 문화를 열심히 더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뛰어넘으면서 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좋습니다. 우리 또 제 손에는 계시죠? 우리 안전신 분에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김평우 차단이 사진같이 한 장 찍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끝나시면 다 나오셔서 차지한 장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된 주님의 날, 오늘 성탄 2부 오후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이 발표회가 저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하나의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이것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든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우리의 믿음의 이 당이, 그들의 하나님의 삶에 가진에서 믿음의 진검다리로, 아버지여 기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는 귀한 성도님에게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가정가정마다. 인마누엘의 초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우리 차지 한번 찍겠습니다. 두평시 사장님의. 두평시 사장님의. 네. 저기 채널 툴스 사장님 같이. 친구랑 같이 나오는데. 다 나와서 차지 한잔 찍겠습니다. 네. 우리. 툴스 사장님 빨리 나오시고. 우리 다 나오셔서. 네. 우리 목사님들이 빨리 나오시고요. 네. 우리 저기. 다 나와. 우리 학생들도 빨리 찌고. 오케이. 네. 네. 우리 밑줄기 속에. 우리 앞에. 네. 우리 앞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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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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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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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시고요. 예. 저기. 최사님 사장님. 빨리 나오셔서. 예. 우리 최사님 사장님. 네. 예. 저기. 김유경 부사님도. 빨리 나오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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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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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김형이 수사님, 포즈를 어떻게 좋습니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고 있어요. 1, 2, 1 1 더 1 더 1, 2, 1 네, 여러분들이 스마일, 원, 투.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이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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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드셔. 내가 하는 기억으로, 내가 코코넛 뭐할 수 있을까 해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그러니깐? 네, 잘했다. 하하하하 와 고맙습니다. 줄리아 수고했다. 그런 거 없는데. 줄리아 너 내 아침도 20까지 올 거야. 안 되지. 어 이런 거 안 되는데. 빨리 왔어. 가자. 빨리 왔어. 이거 많이 했잖아. 우리 그만해 왔어.